내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고 포항의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시원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평소보다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반팔옷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포항의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그 밖의 경북 동해안 지역도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29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내일 더운 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의 찬 공기가 위지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점차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포항과 경주에 시원한 단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도 장맛비 예보가 있는데요. 장마전선의 위치와 그 힘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수량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19도, 포항 22도, 경주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가 26도, 독도 23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묵갈은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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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